일단 범복 얘기부터 저는 제가 이해한 바는 약간 달라요. 굉장히 많은 그 회유가 있었던 것 같고 뭐 검찰의 회의도 있었겠지만 민주당의 회유가 저희 눈에는 더 잘 띄는데 그 다음에 잡힐 편지가 나와서 다시 범복됐다고 지금 알려져 있지만 그 잡힐 편지를 보시면 굉장히 애매해요. 애매한 게 뭐냐면 김성태에게 자기가 요청했다라는 얘기는 인정이 돼 있고 뭐 지나가는 말이라고 하지만 두 번째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.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게 그 대납 사실을 자기가 보고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.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걸 보고를 했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그 잡힐 편지 자체가 원래 진술을 번복했던 것을 재번복했다라고 해석하기엔 좀 어려운 굉장히 애매한 그 잡힐 편지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이분이 아직 마음을 100% 정하지는 않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. 그런데 지금 그 편지를 보고 난 다음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솔직히 재판에서 이화영 지사의 입을 전부 다 주목했었죠. 그게 불발로 끝났습니다마는 실제 뭐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술 번복이 실제로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? 그런데 우리 당에서 지금 화들짝 놀라서 이렇게 하는 것도 진술 번복 혹은 입장 변화 신경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것 같고요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.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 게이트키퍼가 이화영 전 부지사라고 봤을 때 이게 뚫리면 영장이 올 수가 있죠.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. 흔들린다. 결론적으로 말해서 굉장히 붕괴 조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이화영 부지사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이재명 지사의 여러 가지 돈독한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모르세로 계속 일관해 왔거든요.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라든지 또 각종 증거라든지 또 자기 아들에 대한 어떤 구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중간에 또 보고했다고 그런 쪽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갔거든요. 인정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온갖 민주당과 다방면에서 해유 협박 또 배우자까지도 저렇게 놓으니까 어떤 흔들리고 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밝혀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. 배우자에게 말인데 재판장에서 그 모습이 사랑과 전쟁인 줄 알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. 법정 부부 싸움이라는 아주 희귀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. 그런데 법정 부부 싸움의 내용을 보면 자기 남편에게 당신 왜 이렇게 바보같이 해서 당신 형량을 늘려 이러지 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게 아니고. 그게 상식인데. 그게 상식인데. 그게 아니라 당신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말지는 별 관심이 없어 보여요. 우리 당대표 이름을 왜 여기 집어넣어라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에요. 지금. 처음 보는 상황이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놀란 게 저분은 자기 남편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대표를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나? 굉장히 좀 특이한 그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거죠. 지금. 배우자가 또 하는 말을 보면 진짜 좀 없었다고 밝혀라. 그다음에 뭐 저 사람은 안에서 모르는 것 같다. 자기가 얼마나 검찰에 해유 당황했는지. 또 만약 당시 그런 판단을 하면 가족으로 해줄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싶다. 이게 배우자로서 사실 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해유와 협박을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나오겠느냐.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이렇게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